네 저희는 조성모씨 1위 트로피는 저희가 꼭 나중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국의 도시 울산에서 함께한 생방송 음악캠프 이제 마쳐갈 시간입니다. 벌써 75분이 더 지났단 말이에요. 네 맞습니다. 맞고요.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즐거워해주시는 모습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네 맞습니다. 자 가정의 달 특징으로 마련한 생방송 음악캠프 다음 주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 다음 주에는요 목포에서 함께할 텐데요. 문화예술광장 야외 무대에서 음악축제를 엽니다. 네 좀 더 화려하고 멋진 무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꼭 함께해주시고요. 3시 45분부터 75분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 저희는 조성모씨가 없는 관계로 앵콜송은 못 듣고요. 저의 주저부송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멋있어요. 다음 주에 다시 인사뵙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 시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